너희는 눕고 있다 으아 뭐야 귀신! 귀신! 포 뭐하는 거야? 아니 포! 아! 귀신이라니 아무리 봐도 램프의 요정 지리잖아 그럼 내가 램프의 요정을 잡은 거야?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던 것 같은데 어떡하지 택기? 다시 문질러봐 알았어 알았어 하! 뭐야 안 나오는데? 포가 잡아서 안 나오나봐 아니야! 계속 걷전지가 다 돼서 그런 거임 아니 무슨 램프의 요정이 장난감이냐고 포 일단 잘 가방 안에 넣어도 나중에 고쳐서 쓰자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자네들 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저희가 드디어 램프를 얻었는데 모르고 램프 안에 있는 요정을 우리가 잡아보셨어요 불이라니 포 에이 택기! 자잘한 건 넘어가지고 아무튼 그 램프의 요정이 우리한테 뭔가 속고 있다고 했는데 뭐지? 그러니까 그래! 램프의 악마를 벌써 물리 졌구나 램프의 악마요? 그래! 램프는 사용자를 램프 안에 가두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는 소문이 있지 소문이 사실이였구먼 어? 타키! 내가 램프의 악마에게서 타키를 구해준 거 고마워하라고? 그런가? 그래!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램프는 누가 들고 있나 예요 예 예 그 램프를 잘 가지고 있어야 하네 세상에 진실이 담긴 저성체에 도달하려면 그 램프의 힘으로 악마의 가시덩굴을 없애야 하지 헐! 악마의 가시덩굴이요? 그래! 그 가증스러운 가시덩굴을 없애야 하지 그러면은 램프로 어떻게 없애죠? 그 램프를 문지르면 풀이 나오지 그 풀로 가시덩굴을 회색 제로 만들어버리게나 최대한 넓게 제로 만들면서 오면 더 좋다네 후후후! 맡겨주세요! 악마의 가시덩굴 한 줌에 제로 만들어주지 가자고 택기 포 같이 가! 자 택기 포! 오호 이 가시덩굴이군 좋았어 한 줌에 제로 만들어주지 가래 택기 곰의 화염문노 곰곰이! 아니구! 아니 푸! 그런거 안해도 내가 알아서 할거거든 그래그래 얼른 제로 만들어주라고 알았어 알았어 자 가자 으쌰 녹다 자 야 오오 오 진짜 뭐야 진짜 쟤가 되잖아 회색 쟤가 돼 오 그냥 터져 오오 자 오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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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기! 택기 요쪽도 요쪽도 해줘 요쪽도 이번에 할아버지가 최대한 넓게 하라고 했잖아 요쪽도 해줘 포! 근데 내 생각에는 이번엔 할아버지 말을 듣지 않는게 좋을 것 같아 왜? 에이 택기 또 또 심각해졌네 택기 별일 없겠지 뭐 있겠소? 내 생각에는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몰라 근데 혹시라도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포! 만 알 수 있는 표식을 해놓을게 에이 진짜 심각 택기다 심각 택기 택기는 분명 어? 지구 종말론 같은 거 믿지 아니 포! 그게 아니고 아까 할아버지가 했던 말 중에 에이 택기 에이 그런거보다 이거 진짜로 재로 만들어야만 부술 수 있는건가? 이거 애초에 별로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데 나의 최강 갑옷이라면 그냥 무시하고 가도 약간 따끔한 가시 정도겠지? 아니 포! 위험해 위험한 것 같은데 아니 포! 아 따아워 포! 앗 따가워 포! 앗 따가워 으어 포! 괜찮아? 아니 포! 아..흐흐흐 회가 이거 까시 엄청 아퍼 그야말로 악마의 가시도 없군 이런다 꿈 까시는 포 더 익스OLOZION으로 날려버려 주도록 하지 아니 포! 알았소 좋아 한 번 해보자 오케이 근데 오오 위험해 위험해 가자 가자 포! 조금만 더 와 오케이 어? 뭐야 우리 상처도 하나 없잖아 익스플로전으로 날려버려주도록 하지 아니 포 알았어 좋아 한번 해보자 오케이 간다 오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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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가자 포 조금만 더 와 조금만 더 와 어 뭐야 상처도 하나 없잖아 뭐야 진짜네 되게 단단한데 이 가시덩굴 정체가 도대체 뭐지 으이 악마의 가시덩굴이잖아 특히 아까 할아버지가 말할 때 못 들었어 졸았구만 특히 학교에서 공부 잘 못했지 아니거든 아무튼 이렇게 램프로 야금야금 파면서 가면 언제 저기까지 가지 안되겠다 타키 나 먼저 갈게 아니 어디가 포 좀 위험할 것 같은데 포 포 괜찮겠어 자 이렇게 날아가면은 금방 갈 수 있을 거야 간다 아니 포 아니 포 큰 줄 알았어 타키 아 겨우 왔다 진짜 진짜 오래 걸렸다 같이 가 오케이 오케이 자 좋았어 가자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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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지 되게 엄청 넓은데 그러게 어디로 가야 되지 이거 이 까마귀들을 일단 때려 아이고 죽으면 안 되는데 까마귀들을 때려서 날라가라 저 하늘 위로 날라가 그러나 왜 나랑 위치를 바꾸자 까마귀들아 올라가 더 올라가 그렇지 안 올라가잖아 포 까마귀 괴로기지마 쓸모없는 까마귀들 죽어라 미안해 아이고 미안해 특히 포 나 까마귀가 때린 줄 알았어 그치 나도 그렇게 보였어 내가 때린 거 아님 아니 포 자 입구를 입구를 찾아보자고 엄청 넓은데 설마 문이 없다고 분명 있을까 이렇게 건물이 많으면은 문도 많이 있어야 되는 거 어 어 저기 있는 거 같은데 어 잠깐 저건가 진짜 어 오오 저거 같아 정면에 있다 오 진짜다 어 택키 응 여기 문이 있어 오 문 맞지 오오 자 근데 근데 일단은 일단 내가 여기 위험할지도 모르니까 응 먼저 샌드스톰을 집어넣어보도록 하지 아니 포 그런 걸로 무슨 피해를 입히겠다는 거야 으 샌드스톰 아니 포 입이랑 눈에 뭘 들어가잖아 엄청난 피해지 포 그러다 또 토네이도가 온다고 이 귀한 가루를 남을 놀리는 데 사용한 자는 태풍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헐 그럼 나 곰돌이 포 더 샌드스톰 오오 송아 막 날라다녀 택키 곰돌이도 막 날라다녀 후و 헐 그만해요 여기 하하하하하 자 가보지 호잇 오오 오 완전 신기해 오 여기도 문이 있어 오오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 스으으으 여기도? 요거 그거 같이 않아? 오? 봐봐 연기처럼 사라지라! remote 멋지지 멋있지 정말 멋있었어 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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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키 하하하학 후 더 이상 올라가는 길이 없어 연기처럼 사라져나 멋있지 어서 멋있다고 말해 연기처럼 사라져나 너무 멋있으면 안 돼서 한 번 바보같은 연기라고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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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너무 넓군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심심하군 흠 그러게 좀 잔뜩 긴장했는데 진짜 뭐 아무것도 없잖아 에이 테키 긴장의 끈을 놓았으면 안 돼 테키 영화에서 보면 꼭 이렇게 안심시켜놓고 갑자기 하늘에서 뭔가 막 화살이 날라온다거나 한다고 아니 포 웬일로 바른말 하네 그래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야호 야호 같은 거 따지 말고 흠 에호 에호 포 에호 야호 야호 긴장의 끈 어디갔어 여기 여기 또 가시 있어 오 진짜 내 뭐야 뭐야 테키 좋은 생각이 났어 뭐 뭔데 제 램프 줘봐 아니 근데 왜 나의 램프는 없고 제 램프만 있는거지 또 이상한 장난치려고 그러지 잠깐만 자 포 긴장의 끈 긴장의 끈 긴장의 끈 오케이 포 긴장의 끈 놓지마 긴장의 끈 타키 응 여러분 말하지마 그 끈은 이미 끊어진지 오래되니까 아니 포 호잇 잘 봐 타키 오오 호잇 오오 그 다음에 기다려봐 이걸 이걸 하려고 그런게 아니야 타키는 거기 있어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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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올라온다 뭐 하려는 거야 타키 젤버 어 알았어 자 간다 제 쿠션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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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폭신 폭신하게 떨어지는거야 나도 해 볼래 앨? 알애 fluor 호잇 choices 해볼 아 이거 좀 약간 근데 무서운데? 포? 해볏 자 간다 일단 이거 부수고 간다 슈우우우우 후음 악마cze 동콜을 밟고 악마의 착지를 하는 타키 아니 왜 포호는 폭신폭신 착취고 난 악마의 착취야 긴장의 끈을 놓은 나는 놀이를 하고 있지만 긴장의 끈을 잡고 있는 타키는 진지하기 때문이지 개변이다 개변 에이 태키 그러니까 긴장 좀 풀어 어? 저기 뭐야 그렇게 열심히 긴장해봤자 이성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아니 포호가 말한 거잖아 이렇게 안심시켜놓고 하늘에서 화살이 우수수 떨어진다며 아니 태키 이렇게 평화로운데 화살은 무슨 이렇게 평화로운 하늘에서 떨어진다면 새똥 정도? 새똥 정도? 아니 포호 포호 뭐이야 혹시 화살을 먹은 새가 새똥 산다? 그러니까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고 했잖아 지금 갈게 태키 심각태키의 1승이군 내가 할아버지를 의심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 아니 태키 그런 이유가 있었으면 먼저 말을 해줬어야지 아니 포호 무슨 소리야 아까 말하려고 했는데 심각타키라느니 하면서 안 들었잖아 그래서 그 이유가 뭐야? 아니 아까 할아버지가 가시를 없앨 때 최대한 넓게 하라고 했잖아? 근데 그때 넓게 파면서 가라가 아니고 넓게 파면서 오라고 했어 마치 안에서 기다리는 사람처럼 헐 진짜 듣고 보니 그러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오오 흥미진진하곤 들어주도록 하지 타키? 타키 왜 말이 없어? 혹시 내가 그 말의 허점이라도 잡아낼까봐 꼭 다물고 있는 거야? 어서 말해보라고 타키 뭐야? 타키? 타키 어디갔어? 어? 뭐지? 뭐야? 어? 바, 반디반디? 설마? 혹시라도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은 포호만 알 수 있는 표식을 해놓을게 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